버스터홀 버스터홀 생각되지만 버스터홀입니다 맨날 하려다가 이거 망했던거같은 기억밖에 없는데 하하하하하하 다행히 걸렸다 너 걸렸어 임마 나이스 D와드해야될거같은데 뭐야 이 텔레포도 샀는데 방탄에서 피쳐야겠다 이거 있어 계속 싸워봐 거기로 가면 안되지 유미유미 일로와 유미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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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타타타타타 여기로 가면 안되지 아니 이걸 이걸 탄다고? 호호 얘 노플이야 뭐야 아리 또 왔어 레전드 레전드 트리플킬 5킬이네? 야 재밌겠다 바텀 안녕 그라가스 레드 맛있니? 나도 레드 좋아하는데 아나 야 이게 다와도 못 들어가 다와도 못 들어가 안돼 하하하하하하 어어... 과감했어 너무 아 나 어차피 죽을 생각하고 있어 넌 일로와 대신 헉!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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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신! 나이스 대전 정말 2초 1초 맞추고 하하 게임 지저분하다 어 이 26네덜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어 바텀 어때? 어우... BF 어 하지만 지금 저 친구들 방심한 것 같거든요? 내려갑니다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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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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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몸 좀 흔들어봐 얘만 잡자 딱 안녕 제압골드? 녹턴이야 공포 잡았어 괜찮아 고양이 펀치 냥냥펀치 캬! 좋아 좋습니다 이 라인 내버려두고 가자 와 게임 개 어거지다 아무튼 이득 봤다 따라왔잖아 지금 5대3이었죠?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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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야 야 일로와봐 그래! 이게 범터콜이지 그렇지 이거지 우와 오 힘참고 있었다 이거는 과감하게 아 걸렸어 먹었다 잡았어 잡았어 먹었어 잡았고 먹었어 훅! 오토볼 직전? 괜찮아 탑 터트려줄게 탑 더 빨리 깰 예전 오케이 역전 훅! 그렇지! 고양이! 서영이야 서영이야 나쁘지 않아 중돌아치롱 헉! 설마! 그렇지 오 룰루 시팅 좀 좋았는데 괜찮아 니네 욕먹으면 돼 안 따라가도 돼 붕! 자아 쉔 갈리오 준비하세요 여기 들어갑니다 시야모 없나 우리? 와드해봐 여기다 이거! 하하핰 하핰 탔다 야 꽁짜 킬 하나 더 있다 우린 어 5인이야 어디서든 좋아 뭐 들어가는 CC도 있나 위 조심 하린민 하린민 왜 안도망갔어요 안녕 친구 데려왔어 나이스 쟤네 개빡치겠다 녹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뭔 하나씩 더 달고 와 자꾸 살려봐 살려봐 그렇지 그렇지 덩 잘 가고 여기 공짜 키디 하나 있네 어어 혼자 잡겠는데 야 쟤 이미 죽었어 갈까? 가자! 가자 갈리오! 하하하 드랍했어 어 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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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고양이 좋네 뭐야 더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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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다그리고 있다 위치 다 보이죠?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오 그렇지 루시 고고고고고 하 쉐니 쉐니 아 역겹네 진짜 오케이 여러분 성목했습니다 이번 컨셉돌 최고의 칭찬까지 받았으니 까비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